국민의힘 내부만 좀 보게 된다면 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 표명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치마 선언을 했고 지금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부터 얘기할까요? 부산? 부산 떡볶이 먹을 때 그때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장제원 의원이 안 온다는 장제원 의원을 오라고 해서 국밥 드신 거 아닙니까? 둘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 92대를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하셨던 장제원 의원님께서 갑자기 불출마를 하실까요? 거기에는 좀 이상하죠? 두 가지 정도가 있어 보여요. 두 가지. 뭔가 장제원 의원님한테 뭔가를 주는 게 뭐가 있었나 측면 하나. 또는 장제원 의원한테 검찰들이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캐비넷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 정도 외에는 그렇게 92대를 불러가지고 내 살아있음과 내가 안 되면 무소독 출마 이런 것까지 다 그걸로 표명한 거 아닙니까? 개기겠다는 걸 표명한 거 아닙니까? 개기 쉽다. 그만큼 권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하고. 그런데 국밥 드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불출마를 하면서 아버님 산소회를 가셨을까? 뭘 줬거나 아니면 압박을 했거나 협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유출해보면 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떠도는 소문에는 장제원 의원이 의원의 불출마하고 다음번에 부산시장 나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캐빈대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진실성이 좀 훨씬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고. 사실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혁신안. 두 번째 혁신 권고로 내놓았던 게 윤핵관 이른바. 그러니까 친윤 의원과 중진 의원의 지도부에 불출마, 험지출마였는데. 그래요. 윤 의원 의원장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안 하더니만 그런 거죠.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사퇴.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딱 사퇴한다고 했어요. 사퇴했어요. 이게 사퇴가 대표 사퇴지 국회의원 불출마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불출마는 아니에요. 대표 사퇴예요. 대표 사퇴.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김기현 대표님 되실 때 제일 처음에 3%로 시작했습니다. 3%로 시작했는데. 전당대회 때 3%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도 다 가리려고 했는데 그게 드랍되고. 기억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그때 이런 고민이 있었죠. 나경원이 왜 저럴까. 대통령실에서도 막 압박을 가했지만 거기에서도 검찰 캐비닛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소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기현 대표를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걸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무에 개입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때 했던 말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 되셔가지고 무슨 대통령실이라고 조율을 했습니까. 여당 대표로서. 그래서 우리가 바지사장이라고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바지사장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크게 있겠나 하는 생각들은 실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직전에 우리 장재원 의원님은 아버님 산소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김기현 대표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어제 오전에 만나고. 만났다라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기현 대표가 서운해 봉이 섭섭해하더라. 왜 내가 독박을 쓰냐.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다 뒤집어 쓰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듣는 놈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갔다. 김기현 대표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대표직은 사퇴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가신 거 아닐까. 그렇네요. 그런 의도로 가신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강서구 초청 보궐선거 김태 후보 나온 거. 김태 후보 나온 것을 김기현 대표가 공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공천한 것이죠. 김기현 대표는 내부에서는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지금도 한참 지나서 갑자기 사퇴를 한 건데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준석을 만나서 자신의 섭섭함을 토로하고 이준석이 또 그것을 알리고 언론해. 이 과정은 김기현 대표는 대표는 사퇴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지키고 싶은 이런 의도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총선 불출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통화할 때 그때는 대표직은 유지하고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팽당한 두 분이잖아요. 이준석 팽당한 전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팽당한 현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팽당한 두 대표가 모여서 동병상련을 하신 거 아니에요. 참 그렇네요. 아마 우리 역사상에서 이렇게 1년 7개월 만에 정권 받기 다음에 1년 7개월 만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쫓겨나는 거는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그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것으로 명백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게 국민의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겠죠. 그거 방법밖에 없을까요? 결국에는 한동훈이 오냐. 원희룡이 오냐. 김한길이 오냐. 여러 가지 하마평이 오르고 있던데 누가 오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강서구 총장 보호선거 이후에 국민들의 뜻은 드러났습니다. 정답이 정해졌어요. 국정기조를 안 바뀌면 대통령이 안 바뀌면 국민들은 표를 안 준다. 드러났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바뀌고 비대위가 어떻게 출범하고 이런다고 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국힘당 내부에서 모아진 의견이 아니라 저는 윤 대통령이 또 지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기대를 받고 왔는데 대통령을 칭할 때 나란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혁신이 기대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전환 국정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 국민들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도 결국에는 용산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쫓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를 세웠고 김기현 대표를 또 쫓아내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라는 대표를 세우실 텐데 그분이 국힘당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옥립되는 그런 분이실 거냐 대통령이 임명하실 거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보는 것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원희룡 장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렇게 하면 다 본인들의 채찍근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윤석열 검찰 정권에 같이 동조하는 검사들이 돌아갈 곳을 열기한 그런 포석 아닐까요? 결국은 자리비우기 네. 자리비우기, 공간을 만들어서 빈자리 만들어서 그분들을 심겠죠. 그래서 검찰 정권을 공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권익위원장,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은 절대 방통위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본인들도 전문성 얘기는 못 하잖아요. 소년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박지 못해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쪽으로 다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검사들밖에 자기가 일해본 검사들밖에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